That's so funny! 하... 떨린다. 어떤 분이실까? 여기 계시네요? 아무 소리도 안 들네. 안녕하세요! 오, 들어가도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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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가 누나가 누나가? 안녕하세요. 아, 낯을 좀 갈리는구나. 잘 돌려. 네. 네, 저를 데리러 오셨나요? 네, 맞아요. 가면 되나요? 먹을 거 있냐고. 네. 먹을 거. 먹을 거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먹을 거 있어요? 아니에요. 괜찮나요? 배고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밥을 먹었어요. 밥 드셨어요? 네. 왜 이렇게 귀엽게 하고 계셨어요? 네? 그래요? 컨셉이 뭐예요? 컨셉이 파란색이에요. 청량 섹시요? 네? 파란색이요? 아, 파란색이요? 아, 깜짝이야. 죄송해요. 귀를... 선생님 혹시 안가요, 저? 어떻게... 낯을 가리는데... 하고 있냐고요? 네, 이거 괜찮아요? 많은 분들께서 물어보시는데 열심히 하는 중입니다. MBTI가 뭐예요? MBTI ISFP. ISFP요? 저 ISFJ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분명 최연 선배님 아이로 알고 있었거든요.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따가 말할게요. 진짜요? 앉아서? 네. 정말 기대가 되는걸요? 네. 네. 하하. уль